처음에 연기학교가 어렸을 때, 너무 슬픈 시인인데 참을 하 그러니까 정작 터뜨려야 하는데 안 터뜨려지는 거야. 한번 그렇게 하거나 하니까 여기는 더 이상 되는 거지. 이게 좀 터뜨려져야 돼. 내가 끌고 가지 난 너무 못 봤어 냈다 수연이 죽었어 말씀하세요 하신 말씀 있으셨어 오신거죠 잘못했어요. 형 언니가 왜 잘못했어. 형 언니가 왜 잘못했어.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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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잘못했어요.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잘못했어요. 잠시만요 죄송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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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마 몸이 아니고 오지마라 엄마 엄마 잘했어 죄송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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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다시 할게 그걸 어떻게 끌어서 하세요 그래도 한 번 더 해볼게요 네 네 결정하시려고 했어? 1명을 가져올게요 1명을 가져올게요 1명을 가져올게요 1명을 가져올게요 одним 못했어요 3명을 가져온 거 4명 let's go 1명을 가져올게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오지마 오지마 엄마 엄마 adjusted 아니야 오지마 하지마 엄마 감사합니다.